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은요, 훗날 우리의 응원을 받고 골문을 가르는 멋진 축구선수들이 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축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주 값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우성권, 수많은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축구는 내 인생의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렇게 흘린 땀방울로 마침내 이 자리까지 왔고 남은 건 한 골, 한 골을 향해 전진! 비장한 독박에 그렇지 않은 실력이네요. 저도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짙게 글려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축구를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꿈의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데요. 푸른 필드 위 무한한 꿈을 펼쳐갈 충원고등학교 축구부를 만나러 갑니다. 충원고등학교의 이른 아침 풍경, 기압 소리로 가득 찬 운동장에서 축구공과 한몸이 되어 훈련하는 학생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학생 선수들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감독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필드 위를 누빕니다. 이들 사전에 절대 설렁설렁이나 없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이 필드에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우리 축구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충원고등학교 축구팀이 내일 주말 리그 대회를 치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내일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1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원고등학교 축구부가 원래 있었나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축구부가 창단을 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축구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코치진들의 노력이 축구부 창단이라는 결실을 맺게 한 건데요. 새로운 시장 리부트 위드 충원고등학교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17명의 학생 선수들은 그들의 꿈을 한 발 더 가까워줬습니다. 축구부을 대표하고 전국에서도 우수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재단은 신명중학교에 축구부가 오래됐습니다. 한 12, 13년 됐는데요. 저희 중학교 애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근교에 충주산고도 있고 탄시도로도 갈 때도 있는데 저희가 같은 재단으로서 선수들이 가까운 학교로 또 가고 이 신명학원에 6년 동안 또 같이 생활하고 또 좋은 계기로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원고등학교는 농어촌 자율학교 기습형 고교로 선정돼 전국 단위의 학생 선수들 모집이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신명중학교 축구부의 명성을 잇기 충분하겠죠. 나갈 때 발 모양을 잘 봐야 돼. 발이 있고. 위로 위로. 우리 친구들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 진짜 오래됐는데 축구를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14년 월드컵 메시와 골 낫는 장면을 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거리에서 감아서 무서리에 꽂히는 딱 그 골을 보고 멋있어가지고. 11명이서 다같이 말하면서 뛰어서 골 넣어서 승리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원고등학교 축구부 17명 중 신명중학교 축구부에서 진학한 14명은 이미 소문난 축구 인재라고 하고요. 나머지 3명의 선수들 역시 고향이 그리워 또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먼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요수요수에서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계훈련 제주도에서 전승으로 동계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작년에 또 왕중왕전도 진출한 경험도 있고 또 도대회 우승한 경험도 있어서 아마 미래가 기대되는 팀으로서 자리 매김을 일찍 할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발로 하는 족구는 조금 했거든요. 저희가 훈련 때 자주 하는 골 돌리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4명에서 슬레 1명 들어간 다음에 골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이서 공을 돌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4분이 돌리는 공을 내가 뺏는다. 어쩌면 학생 선수들에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을 뺏기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요. 공이 도는 건지 제가 도는 건지 결과는 예상했던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실력도 중요한데 체력은 기본 바탕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친구들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필드플레이어는 못 이기겠고 해서 하루 종일 맥 연습하고 있었던 팀퍼를 불러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축구 선수들은 허벅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만져만 봤는데도 단단한데 제가 이 친구를 허벅지 씨름으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장대는 고등학교 3학년 아무래도 체격에 나섰습니다. 밀리다 보니 학생 선수들 개개인의 강점을 발휘해 탄탄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관거리인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축구부 신생팀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그럴까요? 지금 경기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학년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다 3학년들이 있고 또 피지컬적인 부분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 스피드 면에서도 차이가 월등히 나고 저희는 아직 그냥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2학년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무게를 가지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충원고등학교 축구부 전원은 숙소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끝에 학생 선수들은 펜을 들어 노트에 무언가를 써내려 나갑니다. 이게 훈련 끝나고 와서 휴식하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 이제 펜을 들고 무얼 적고 있습니다. 뭐 적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찍 쓰고 있었어요. 훈련했을 때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적고 느낀 점도 쓰고 반성할 점도 쓰는 것 같아요. 그 연습하거나 경기 전에 한 번씩 보면서 잘한 점이랑 잘못된 점을 다시 보고 보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자신들의 롤모델 선수 경기 영상을 보며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리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기를 들어보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17 어리강 많은 아들이랍니다. 고등학교 와서 첫 게임이니까 지더라도 운동장에 소외 없이 뛰고 나와 엄마 내일 또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할게 창단 다음 날 충주 탕금대 부장에서 충원고등학교 축구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창단 첫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훈련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며 결의를 다져보는데요. 첫 경기이다 보니 많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많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을 뛰든 10분을 뛰든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처음 신생들 팀이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분위기적으로 정신력을 좀 받쳐주면 좋은 결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충원고등학교와 제천제일구와의 주말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상대팀과 체격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충원고등학교 축구부 그 압도감 때문인지 시작부터 상대팀에게 고전했는데요. 생각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자 벤치에서 감독님은 마음이 바빠진다. 감독님 못지않게 마음 졸이며 관객석을 지키는 학생 선수들의 가족들 고전했지만 실점하지 않고 어느덧 전반전이 마무리됐는데요.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이지만 그들의 목표 한 골을 위해 다시 으쌰으쌰합니다. 공격할 때 형도 온다 그냥 공 차지 말라니까 안 되면 제끼면 되고 도와주라니까 감독님의 짧고 붉은 한마디를 끝으로 경기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추원고등학교 축구부 전반전에 비해 꽤 많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결국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원했던 첫 골이 터지는데요. 골입니다 골. 골. 이야. 얼마나 깊을까요. 노희성 선수. 지금 화이팅. 불가능이라 없다는 걸 몸소 선보이며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추원고등학교. 실점한 상대팀 역시 만회하기 위해 끝없이 공격 세례를 퍼붓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거친 공격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탄탄한 후습이 끝에 마지막까지 무실점. 경기는 추원고등학교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야. 승리했어요. 올해의 목표였던 1승을 참단 첫 경기에서 이뤄낸 추원고등학교 축구부. 그들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팀이 지금까지 훈련했던 보람이 경기장에서 다 쏟아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창단 첫 골이니까 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기분도 좋은 것 같고 이 골은 진짜 제가 계속하면서 꼭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다 준비하고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우리 아이들은 다 1학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 방향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팀 만들겠습니다. 네 창단도 축하할 일인데 고3을 상대로 한 첫 경기에서 이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요 다 우리 선수들과 우리 코치진의 합의 이뤄낸 값진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을 받게 되지 않은 신생팀입니다. 하지만 실력만큼은 굉장히 상위급인데요. 벌써 올해의 목표인 1승을 이뤘다고 나태해지면 안 되겠죠. 오늘도 역시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을 우리 충원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일 텐데요. 충원고등학교는요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고교로 전국에서 축구 선수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거나 축구를 사랑하거나 축구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망설이지 마세요. 충원고등학교로 모이세요. 네 정말 날로 성장해가는 충원고등학교 축구부의 앞으로를 저희도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